왜요? 아니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내 손뼉어 좀 무서워요 아 바시 어 깜짝이야 갑자기 뛰어갔다 아이 진짜 저 친구 다리 너무 길다 네 감사합니다 잘 깼어 놓고 거의 깡패예요 지금 제석 제니 나라씨가 오늘 최종 우승자입니다 저 반복할게요 저 반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문의 지팡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Furthermore onze 아 우리 그다음에 제가